네 오늘 복화 아 복화가 아니고 파닉스로 다시 왔네요. 파닉스 B의 17입니다. A레벨 B레벨은 홀수 하는거라 했죠? 싹수는 아직 하기 어려울꺼야. 잠시만 기다려주시구요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얘들이 내는 소리를 찾는거죠? 어 내 펜? 어 내? 얘는? 네일. 그렇죠. 네일. 네일. 그러면 소리 하나씩. 느. 느. 에. 에. 아 A야? 에. 이렇게 둘이 합친거죠? 어? 아. 그 다음에? 어. 어이 좀 합쳐서? 네. 네일. A는? 아 A. 에. 아 어. 그중에서? 에. 에 됐어요. 에. 이. 아 이. 아 이. 어. 이. 이 됐죠.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네이 이구요. 의 까지 붙였죠. 네일. 소리가 뭐라구요? 네. 네일. 표현하며 뜻은? 손톱. 손톱이나 또는 moth이에요. 오케이. 그래서 소리. 네일. 쓰기 n-a-i-l 소리 nail 오케이 이 녀석은 grey 하나씩 r-e-e 합쳐서 grey 계속해서 a는 뭐 중에서 a-e-a-o a-e-a-o y는 i-e 중에서 e 아까 a-i가 a 소리내듯이 a-y도 a 소리낼 수 있다는 걸 이 책에서 배우라는 얘기에요 오케이 소리가 그래서 grey 뜻은 회색을 grey라고 그러죠 오케이 좋구요 그래서 소리 grey 쓰기 g-r-a-y 그렇죠 소리 grey 잠시만요 계속해서 쌓은 다음 녀석 day day 하나씩 계속해서 play 하나씩 합쳐서 play 뜻은 놀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리 play 쓰기 p-a-y 소리 play 그 다음에 다음 여성 만나볼까요 소리 hey 하나씩 hey 뜻은 조금 특이한데 뜻은 건초 마른풀을 얘기하는거야 그래서 말린풀 hey hey 혜원이 잠깐만 기다려줘 금방 매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녀석은 rain 하나씩 рав rain 즈음 비 비 비네리다 비 rain ureau 랜 쓰기 랜 랜 랜 그 다음에 소리 하나씩 랜 이 늪 T만 없으면 아까 나왔다면 괜히 다 뜻은 어 우선 기차 그렇지 기차 트레인 쓰기 T-R-A-I-N 소리 트레인 계속해서 소리 스네일 하나씩 느 뜻은 달팽이 스네일 쓰기 S-N-A-I-L 그렇지 소리 스네일 오늘은 혜원이가 쓰기 시험을 먼저 쳤죠 쓰기 시험 선생님이 채점해보니까 오늘도 퍼펙트네요 수고했어요 잘 수고하자 잘 트위 고생 에휴 감사합니다.